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신병교육대대 강철 184기 이병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상구호에도 좀처럼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훈련병들 생활관 불을 환하게 밝혀도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에 예전이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정신없는 훈련병들 오늘 하루도 걱정됩니다 번쩍적으로 심상정리를 시작하는데요 어색한 손놀림에 서툴기만한 못포개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심상정리를 해봅니다 잠 잘 잤어요? 못잤어요 왜요? 유지군가 인재일 때마다 깨끗한 소리가 나갖고 소리 때문에 맞쩍한 것 같아요 루트니까 이제 군대 온 게 실감이 나고 아직까지 좀 적응이 필요하니까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구경도 식호경 이곳은 훈련병들의 빈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곳인데요 훈련소 입소 후 첫 식사 시간 오늘 아침 메뉴는 따끈한 밥에 미역국 그리고 언양불고기입니다 드디어 식사 시작 꼭꼭 씹어서 냠냠 다들 첫 군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들인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네 맛이 어때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 아무 생각나는 느낌으로 먹네요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재식 훈련에 앞서 생활관에 모여 모니터를 통해 미리 교육 훈련 과정을 익히는 모습인데요 모든 훈련 전에는 CBT 교육 컴퓨터를 통해 선행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첫 재식 훈련 시간 두근두근 긴장하는 모습으로 연병장에 모인 훈련병들 군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식 훈련은 군인으로서 절도와 교유를 몸에 익히고 군인정신을 되새기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접히게 되면서 끝에 마디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교교의 시범에 따라 열심히 따라해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맨손 재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맨손 재식은 훈련병들이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터득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배워나갈 다른 과목들에 대한 마음가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서툰 모습의 훈련병들 분대장이 직접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자세를 교정해줍니다 CBT 교육의 재식 훈련만 3시간째 여전히 훈련병들의 자세가 영 이상하죠 반복되는 교육에도 어색한 걸음걸이는 좀처럼 몸에 배지 않습니다 처음에 봐서 좀 많이 어렵고 처음에 많이 헷갈렸지만 화면 할수록 더 하기 편해져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훈련병들 앞으로 점점 나아진 군인다운 절도 있는 멋진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6주간 훈련소 필수품 전투복과 전투화 직업이 한창인데요 이렇게 교복, 생활관, 이름 그리고 각 항목의 사이즈가 다 나와있다 그렇죠? 네! 처음 받아보는 베레모 요리조리 살펴본 다음 직접 써보며 잘 맞는지 확인은 기본 바르게 쓰는 방법도 군대장에게 도워봅니다 여기가 눌러져요 네! 얼마지 알겠어요? 네! 오른쪽으로 잡고 다음 보급품은 군인 필수품 전투복인데요 난생 처음 전투복을 입어본 소감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않고 TV에서만 봤던 거를 실제로 입어볼 수 있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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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넘어 산 익숙하지 않은 전투복 입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훈련병들 우왕좌왕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군인티 팍팍 제법 군인다워 보이죠? 그 사이 한쪽에서는 첫 불친문서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무의 목적부터 근무 시간 근무 방법까지 자세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꼭 보고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으면 그것도 안 보고하고 취침 시간부터 기상시간까지 이루어지는 불친문 근무는 야간 돌발 상황과 인원 점검이 목적 훈련병은 규칙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교육받습니다 드디어 점호 시간 강철 일소대 전역점원 인원 보고 총원 40명 현장 40명 정원준이 끝 제1교육중대 전역점원 인원 보고 총원 188명 현장 188명 정원준이 끝 전체 인원 보고 후엔 복무 신조 복창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목표를 중소하고 3단의 명령에 목적합니다 입소 35시간 만에 변화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각 잡힌 군복들 제법 군인다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점호 보고에 이어 생활관 청결 점검까지 이어지는데요 40번처럼 저렇게 깔끔하게 두 개 포개서 위치시켜줄 수 있도록 한다고 알겠지? 눈떠서 3자리에 들기까지 훈련회, 교육회에 바쁜 하루를 보낸 훈련명들 그들의 훈련소 둘째 날이 정신없이 마무리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첫 불침번을 사는 훈련명 얼굴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되게 떨려 긴장됐습니다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 아직은 잘 알지 못해서 어려운 것도 맞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들을 겪고 나오면서 해보면 금방 작업에 나가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와 가족 그리고 동기들 위해 처음으로 서는 불침번 아직은 불침번 근무가 낯설지만 그래도 힘을 내봅니다 다사다난했던 훈련소 두 번째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점점 독해지는 6주간의 훈련소 풀기록들 더 훈련병 그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제는 실전이다 점점 탕도로 파지는 정신전력 교육에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예방접종은 물론 진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훈련병들 완전히 달라질 6주간의 훈련소 기록들 다음 회에서 계속된다 투비컨티뉴 우리 집 저기 밥 넘은 건 집인데 본 넘잖아 넘으면 좋은데 집이 바로 앞이네 집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그냥 집 앞에 운동하러 나온 기분이에요 운동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아주 힘든 과정을 겪고 있네요 군대 꼭 오세요 여러분들 네 네